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체중 감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혹시 또 모르게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질병이 걸려 있으면 그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살이 안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뭐냐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살이 잘 안 빠지죠 그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우리 세포 속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있어야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대사량이 증가하면서 칼로리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돼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살이 빠지는 증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세포 내에서 대사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부종이 잘 생기고 체중 증가가 잘 일어나고요 그와 함께 변비도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추위도 잘 타게 되고요 또 땀이 좀 줄어들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갑상선 검사 해보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질환이 바로 뭐냐면 쿠싱 증후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있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콜티솔 스테로이드 호르몬 기통이죠 콜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이것 때문에 자꾸 살이 찌는 건데요 주로 이제 특징적인 증상은요 중심성 비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부 쪽이나 이런 쪽에 살이 많이 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동그래지면 문페이스라고 그러죠 마치 달 모양처럼 보름달처럼 동그래진 달에서 문페이스라는 증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나 목 쪽에 살이 찌는 버팔로 험프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겉의 외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뇨도 잘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쿠싱 증후군인데요 쿠싱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부신피질에 종양이 생기거나 또는 과도한 증식이 생기면서 병적으로 이러한 호르몬을 많이 분배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뇌아수체 종양이 있을 때도 쿠싱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약을 먹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만성적으로 염증 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류마치스 질환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과도하게 쓰거나 오랫동안 쓰다 보면 약 때문에 쿠싱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살이 잘 찔 수 있고 또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쿠싱 증후군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환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난소에 여러 개의 낭종, 무럭 같은 것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것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안드로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여드름이 잘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이 생길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다모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적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검사해 보고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라고 해서 다 비만은 아니거든요 보통 50% 정도가 비만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라에 따라서 또 인종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돼 있지만 아무튼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한다면 혹시라도 모를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도 잘 생기고 또 그와 함께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빈혈인데요 사실 빈혈은 굉장히 흔히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근데 빈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다이어트하고 여러 가지 음식 줄이고 하다 보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사가 잘 돼서 대사량이 증가해야 살이 빠지는 건데 대사가 잘 되려면 세포 속으로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소 공급을 시키는 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이잖아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조직으로 근데 빈혈이 있는 분들 특히 뭐 철분 결핏소 빈혈이 제일 많죠 이러한 빈혈이 있는 분들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산소 공급이 조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빈혈이 있는 분들은 빈혈부터 치료를 해야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어떤 질병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상성기능저하증 말씀드렸고 크싱증후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항성 난소증후군 네 번째 빈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갑상성기능저하증이 있다고 다 비만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고 다 비만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처럼 물론 빈혈이 있다고 다 비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리 노력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혹시 이것이 단순한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질환과 관련돼서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체중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